인도의 캔디스 강가에서 태어난 신을 모시는 브라마니 아문에서 빌러진 이집트 핵류와 몰래 생췄 공기가 찰 때까지 눈 감아 그녀가 되도록 오늘밤부터 신성한 사원의 춤을 여러분께 선고입니다 가슴 한 보성씨 그대 산과 죽음 담긴 고대 너는 여자를 곁에 남자들 죽이죠 모터하리 1910년 5월 6일 오늘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서버하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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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서버하였습니다.